적당히 네 맞아요 랩포대 그 할아버지 맞아요 그 제휴 맺고 라이센싱 사가지고 하는거 그래서 이 할아버지 제휴 맺은 캐릭터들은 그게 안나와요 코스튬이 안나와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안좋은거지 아 여기 안좋은데 여기 맵이는 안좋은데 저 밑에 있네 어디갔는데 어디가 어디 어디 숨어 껐지? 오 여기 약해 으아 안돼! 으아악! 이런 죄장 이런 죄장 아프다 아프다아아아 아프냐아 나도 아프다 아프냐아 너희 도주로는 자단되었다 흐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 흐헤헤헤헤 흐헤헤헤 흐헤헤헤 여기로 가시지 한놈 이 수식이 슥쌈 인다구리 육개장 질면조 어딨어 어디갔어 저기다 헤홤화화헤핳하하하하하하 허헤헤헤헤헤 난나나나 한남! 뜨시기! 아슥삼! 너구리! 유깨장! 아 칠면조! 칠면조단 뭐예요? 팔팔인가? 아 너구리에서 너구리에서 유깨장으로 바로 바뀌었어? 이런 빡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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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! 왜! 할아버지가 왜 나와! 흐흫흫흫흫 아니 왜! 거기서! 할아버지가 나와! 왜! 아! 난 재잡으러 갔었는데 어서오세요! immediate 아 시끄러워! 할아버지 가- 가시는길 편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.. 갈거유소 여기 필요없겠다 뭐야 니기야 아 여길 안해놨네 한 분 가셨구용 히히히히히 달려랑 달려랑 아 막혔다 어디 계신건 어디 가셨나 멀리도 가셨나 우리 손여 어깨에 기대하실래요 뭐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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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쿵 그런거 흔들이지마나요 여러명의 목소리 너무 재밌어요 재미가 있기는건데 감사합니다 김유신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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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새끼 이놈새끼 넌 이놈새끼 하유라 짜짜 이 헬미는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선주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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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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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새끼 어디 꼼수를 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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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요 녀석 어? 아잉 개구 아잉 개구 하하하하 아잉 개구 아잉 아잉 재밌었다 아 바로 눈앞에서 개구를 놓쳤어요 아잉 랭크가 올라버렸네 왜 왜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 알아요?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가사 겁나 굴 때려 그거 남친한테 어 너무 아파서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남자가 그때 강남에 있었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끊겨 어? 핑 왜이래 어 핑 왜이래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클럽에서 여친이 나오는거야 나오는걸 본거야 분명히 좀 전에 아파서 잔다 했는데 아잉 아 놀래라 이씨 종소리 듣고 놀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사가 그거예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아아아 심지어 여자집은 연신넥가 그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흫 여기 쫓기고 있죠? 앞동네에서 안 돼! 안 돼! 야호! 휴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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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딱 깜딱이야 아기심 무서워 흐흐흫 근데 나 쟤 다치네 치료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내 일일 미션인데 아 밤하늘 오늘도음 별이 지린던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왜 깜짝이야 왜 안 가지지 이랬네 흐흐흐흫 흐흐흫 왜 왜 왜..왜 안 가지지? 앙! 앙! 아팠지! 아, 문이 치료는 안 되죠. 얘들아, 빨리 문 열어라. 아니, 빨리. 오우야아! 아, 좋아. 뿌잉뿌잉뿌잉! 아, 좋아. 뿌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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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잉. 뿌잉! 뿌잉. 으으흐흫 으흐흫 흐흫 넣쳤냐? 으앗! 야! 엔드게임 이거 새로 패치된거야 엔드게임 문 열리면 엔드게임이 시작돼요 저거 바가 다 달기 전까지 나가야돼 안그러면 죽어 난 찾았지롱 으응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짜짜짜짜짜 짜짜짜짜짜 나 엔드게임 보여줄까? 엔드게임? 보여드려? 어떻게 죽는지 이게 새로 패치된거거든요 이거 봐봐요 perquè이 엔티티가 이제 승질이 나는거야 흐흐흐흐 흐허 야 문이 열렸는데 못죽여? 야 그러면 내가 죽일게 와애 흐흐흐흐흐 왜 죽이는거야 엔티티가 그런거 있잖아요 막 다 됐는데 문도 열렸는데 안나가고 뻗챙기고 뻗짓하고 막 그거 막기 위해서 시작된거 이게, 패치된거거든요 엔드게임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나는 쇽쇽쇽 저게 시간 다 되면 밑에서 꽂히니까 푸슥 올라오면서 찍혀주고요 되게 멋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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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